안녕하세요. 저는 보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도 계속 TSC 제4부분 강의할게요. 이번 강의는 제4부분은 제가 100개 질문 준비했어요. 오늘 일단 5개 강의할게요. 오늘 얘기하는 질문은 2022년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사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이 볼게요. 1. 니喜欢星期几? 니喜欢星期几? 무슨 유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星期几?星期几? 무슨 유일? 星期几는星期 1, 2, 3, 4, 5, 6, 10. 이렇게 나와요. 7 아님. 星期 1,星期 2,星期 3. OK. 워시황 신기天. 워시황 신기天. 저는 유일을 좋아합니다. 신기天 하 신기 치 아니에요. 신기天. 다 일성이에요. 신기天. 이렇게요. 나는 유일을 좋아해요. 신기天 보용상반. 신기天 보용상반. 유일을 출금하지 않나도 됩니다. 보용. 보용. 필요 없다. 안 해도 돼요. 하지마요. 는 뜻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용. 뒤에 동사부터 서주세요. 뭐 뭐 할 필요 없다. 하지마. 뭐 뭐 안 해도 돼. 상반. 상반. 상반은 출금하다. 회사 가다. 일하다. 는 뜻이 다 있습니다. 신기天. 부용 상반. 신기天. 부용 상반. 일일을 출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이자 슈시. 非常舒服. 자이자 슈시. 집에서 쉬면 너무 평하다. 자이자 하 집에서 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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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다. 페이청. 페이청. 입술 물으세요. 여기서. 페이. 페이. 페이청. 너무 슈. 푸. 슈. 푸. 저 입술 보세요. F 발음. F 발음할 때 입술 좀 물어야 돼요. 슈. 푸. 슈. 푸. 평하다는 뜻이에요. 슈. 푸. 슈. 푸 아니에요. 슈. 푸. 자이자 슈시. 非常舒服. 집에서 쉬면 너무 평하다. 거이. 수이. 란. 져. 거이. 수이. 란. 져. 늑자도 잘 수 있습니다. 거이. 할 수 있다. 수이자. 날씨죠. 수이자. 수이자. 이합사. 잠을 자다. 수이는. 차다. 져는 잠. 잠을 자다. 수이자. 란. 강원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합사예요. 수이는 동사. 져는 명사예요. 란은 게으르다. 수이자. 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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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수이잉란 져. 수이잉란 져. 거이. 수이잉란 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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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이반. 배이반나 져. 이합사. 하이. 배이반나 져. 하이. 거이. 배이반나 져. 여기 하이는 또는 뜻이에요. 하이. 거이는 또 뭐뭐 할 수 있다. 거이. 하이. 많이 연결 써요. 뭐뭐 할 수 있다. 또 뭐뭐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다 동사에요 짜른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도 5개 문장 나와야 돼요 25초 안내 길을수록 좋아요 문장 좋아수록 좋아요 근데 질문 많이 간단하며 얘기한 거 없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게 더 나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리튼 있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세요 기계 같아 하지 마요 탄력 있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단지문 2. 니常常坐火車嗎 니常常坐火車嗎 기차 자주 타세요 常常 자주 한상만인 뒤에 동사부터 서주세요 기차 자주 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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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터는 되시기구 타다는 되시기구 타다는 되시기구 我不常坐火車 我不常坐火車 저는 기차를 자주 타지 않아요 不常 많이 뭐 뭐 하지 않다 자주 뭐 뭐 안 해요 不常坐火車 出差的时候 偶爾会坐火車 出差的时候 偶爾会坐火車 出差 出장 的时候 뭐 뭐 때 뭐 뭐 때 더 빠뜨리지 마세요 出差的时候 축장을 갈 때 축장을 할 때 축장을 갈 때 偶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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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혀 뒤로 가세요 偶爾 偶爾 일어나고 뒤로 가세요 偶爾 坐火車 기차를 탔다 出差的时候 偶爾会坐火車 出差的时候 偶爾会坐火車 hoffe zzarella 이걸 hvad 뭐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今度 주장을 갈 때 例如 偶爾會の 機械 旅까지 車 Jacobson 輩爾 火車 地鐵 cola 火車和地鐵差不多 기차는 지하철과 비슷한다 和差不多 A和 B差不多 A和 B差不多 A과 B 비슷한다 差不多는 한 개 단어예요 A과 B 비슷한다 차이가 많이 크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地鐵는 지하철, 전철에요 但是火車更快 但是火車更快 하지만 기차 돋바르다 기차가 돋바르기 때문에 需要快点到達目的地的话 需要快点到達目的地的话 需要 필요하다 快点,快点도 돼요 快点, 빨리 到達, 도착하다 到達,目的地 目的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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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으면 기차를 타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노는 거예요. 이거 한 게 하나 한국어는 이런 양시를 많이 안 나와요. 한 게 하나 중국어는 문장 얘기할 때 양사 많이 사용합니다. 시 이거 한 게 부초더 부초더 좋다예요. 부초더 좋다 좋은 선택 부초더 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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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喜欢去健身房运动 喜欢说 하다 健身房 어디요? 健身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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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的空间 하다 健身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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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运动 运动 하다 어디 가서 뭐한다? 이거 오순 我喜欢去健身房运动 저는 해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다 좋아하고 健身房里有很多器材 健身房里有很多器材 해설장의 기구도 많고 해설장 안내 하 里 안내 有 있다很多만인 器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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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器材는 해설장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다 치자라고 얘기해요 기계 아니에요 그들은 機械 아니에요 그들은 这个 수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치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도구도 아니에요 公主 아니에요 公主 아니에요 公主는 작은 거 器材 큰 거 而且 而且有教练,而且有教练, 특이도 있고,教练,教练,教练, 선생님이, 운동카드 취능 선생님이,教练,教练, 老师 얘기할 수 없어, 이거 뭐 하차이 있어요,而且有教练, 특이도 있고, 고,在健身房运动,不但能锻炼肌肉,在健身房运动,不但能锻炼肌肉, 还能认识新朋友,还能认识新朋友, 헬스장에서 운동하 명,在健身房运动, 不但,不但, 뭐 뭐 뿐만 아니라, 还都 뭐 뭐예요, 연결 쓰는 문장이요, 不但, 종종종,还 종종종, 不但, 종종종,还 종종종, 뭐 뭐 뿐만 아니라, 不但A,还B, 그렇게 써요, 能 할 수 있다,锻炼肌肉,锻炼肌肉,锻炼,锻炼,锻炼, 健身房运动,锻炼肌肉,锻炼肌肉,锻炼肌肉,锻炼肌肉, deals with健身房运动, 단壮,锻炼肌肉,锻炼肌肉,锻炼肌肉, 还能认识新朋友,锻炼肌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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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 Yang metheneso, haemundousing朋友,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근육을 단련시키고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 한국어 번역할 때는 한 개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 필요 없어요 중국어 양시예요 중국어 얘기할 때는 많이 사용해요 양사 중국어ız 기타 한국시예요 다 샨백육What 가yu 여러器材 ifei 그리고 교체 다른 근육을 단련 아도는 냐고 또는 시선식이 더 좋은데 냐고 냐고 닭국이, 닭국이도 지肉예요. 한자만 달라요. 지肉, 근육. 你有 지肉吗? 근육 있어요? 我有 지肉. 지肉 다, 근육 크다. 저는 근육 좋아해서. 오케이,下一个. 4. 니做过什么让父母高兴的事? 니做过什么让父母高兴的事? 무슨 일을 해서 부모니를 기쁘게 해 드렸어요? 음,做过. 做过,做过, 뭐 뭐 해 본 적이 있다, 했어요. 과거예요, 과거. 어떤 경험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경험 있어요? 이런 일이 해봤어요? 什么是,什么是, 무슨 일이, 무슨 일이에요? 부모니에게 기쁘게 해 주는 일이 해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让父母高兴. 부모니에게 기쁘게 만들어줘요. 让父母高兴.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니를 기쁘게 해 드렸어요.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니를 기쁘게 해 드렸어요.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니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어 말투 박으며 이렇게요. 그들은 항상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니예요. 부모니. 다만, 이 집 계속, 꾸준히, 항상, 늘, 부사예요. 시, 왕, 시, 왕, 희망, 뭐뭐를 바란다. 뭐뭐를 희망 가지고 있다. 뭐뭐를 하고 싶다. 또 돼요. 원어, 내가 뭐뭐를 할 수 있다. 여, 있다. 이거 한 개. 양사도 나왔어요. 이거 중국어 양시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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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他们一直希望我能有一个自己的家. 그들은 항상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结婚那天,他们都非常激动. 结婚那天,他们都非常激动. 결혼하는 날 너무 설레서. 结婚那天, 결혼하는 날,他们, 부모니, 부모니, 또 뭐든 다非常 너무 지동, 지동, 흥분하다, 기쁘다, 설레다, 지동. 결혼할 때 부모니도 너무 설레서, 바바바마마도 쿨了, 바바마마마도 쿨了. 엄마, 아빠도 다 울었어요. 엄마, 아빠 다 울었어요. 구하, 울다, 또 쿨了, 다 울었어요. 저应该是我做过最让他们高兴的事了. 저应该是我做过最让他们高兴的事了. 이거 아마,应该呢, 아마, 뭐 뭐 할 거 같아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을 때,应该 많이 들어가요. 이 말투에요, 말투. 아마, 뭐 뭐 할 거 같아요. 저应该是我做过最让他们高兴的事了. 내가 했던 그들에게 가장 기쁜이 좋은 일인 것 같아. 평하게 번역하면, 나의 교훈은 내가 부모니를 가장 기쁘게 해드린 일인 것 같아요. 저应该是我做过让他们最高兴的事了. 저应该是我做过让他们最高兴的事了.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觉得,我结婚的时候,父母最高兴. 他们一直希望,我能有一个自己的家. 结婚那天,他们都非常激动. 结婚那天,那天都可以做,那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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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结婚那天,他们都非常激动. 爸爸妈妈都哭了,这应该是我做过最让他们高兴的事了. 下一个问题。 5. 在吵闹的环境中,你是否能集中精力工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시끄럽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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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다 돼요. 환경, 분위기 다 됩니다. 이름 속에서 환경 중, 뭐뭐 중에서, 뭐뭐 속에서 네, 시뻘, 시뻘, 여부, 뭐뭐인지 아닌지, 시뻘, 여부, 뭐뭐인지 아닌지, 넝 할 수 있다. 지종 징리, 지종 집중하다. 징리, 징리, 정력, 에너지, 체력 다 돼요. 일하다.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이吵闹的 환경 중, 워븐는 집중 징리, 공소. 자이吵闹的 환경 중, 워븐는 집중 징리, 공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자이吵闹的 환경 중,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워븐는, 나는 뭐뭐 할 수 없다. 지종 징리, 공소. 지종할 수 없다. 정신 못 차려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不能 지종 징리, 공소. 워시이거 민간더른, 워시이거 민간더른, 저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시이거 뭐뭐더른, 시이거 뭐뭐더른, 뭐뭐 평이에요. 어동 스탑이에요. 어동사랑이에요. 성격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문장 양식이에요. 나는 어동평이에요. 워시이거 뭐뭐더른, 민간, 민간. 예민하다, 민간, 형용차에요. 너무 예민해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음은 저를 짜증나게 하고, 저음이 란 워싱판. 저음, 시끄러운 소리 다 저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듣기 싫어는 모든 소리 다 짝잉, 짝잉, 짝잉. 응마 어떻게 얘기해요? 인외가 인이에요, 인이에요, 여기. 음, 짝잉이에요, 짝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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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소리. 흐이 란 워싱판, 흐이는 뭐뭐 할 것입니다. 란 워싱판, 심판은 짜증나다. 뭐뭐 란 워싱판,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어동이리를 저를 짜증나게 하다. 어동이리를 나를 집중 못한다. 어동이리 때문에 나는 너무 짜증났다. 뭐뭐 란 워싱판 하면 돼요. 음, 앞에서 여기 뭐뭐 란 워싱판 이 자리는 형사, 명사, 동사 다 가능합니다. 니 란 워싱판, 너 때문에 너무 짜증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유 란 워싱판, 중국어 때문에 짜증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지 마요. 중국어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리 속에서 안 좋은 에너지를 주니까 오히려 기억 안 됐어요. 란 워 부능 지종 징리 란 워 부능 지종 징리 직종을 못하게 하다. 란 워 나에게 나한테 부능 할 수 없다. 직종 징리 정력을 직종할 수 없다. 정신 못 차려요. 란 워 부능 지종 징리 직종을 못하다. 직종을 못하게 하다. 여기 란 워 부능 지종 징리 앞에도 원인 붙었을 수 있어요. 앞에 어떤 일을 때문에 나를 직종 못하게 하다. 我喜欢在安静的地方工作 我喜欢在安静的地方工作 나는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我喜欢 나 조용하다 在安静的地方 安静的地方 安静 조용하다 安静 조용하세요 安静 在安静的地方 조용한 곳에서工作 일하다 文章 양식 보세요 文章 좋아하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뭐하다 이거 5순 잘 기억해주세요 我喜欢在安静的地方工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在吵闹的环境中 我不能集中经历工作 我是一个敏感的人 噪音会让我心烦 让我不能集中经历 我喜欢在安静的地方工作 工作 OK 오늘은 5개 질문만 핵서 해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우리 다음 분 뵙겠습니다 再见 林議員 Frodo 赴